Q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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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하며 사랑에 미치며 가슴이 자꾸 바보가 되나봐 완전 재래요 실물, 실물 미나 하나님 전에 같이 인사를 할게요 하나, 은세!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아 두 달 동안 잘해보고 네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! 파이팅! 네 짝병은 나와주세요 방금 대구에서 다 몰랐고 최짱병은 본다 그죠? 딸도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승철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서 팀이에요 우리 랩을 해야 돼요 같이 랩을 하는 팀이에요 아시죠? 우리 두 달 동안 서로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세 명이서 인사 나눠볼게요 남은 팀들 시장자 분들 궁금하시죠? 이 남은 친구들이 이제는 댄스 팀이에요 댄스 팀 파이팅! 안녕하세요 차비군이 반갑게 마주해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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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에요 자 나와주세요 반겨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팀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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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별 한번 벗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 세븐틴 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도윤이라고 세븐틴 다시 연습하던 친구들 장도윤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규 승천 진경팀 네 네 축하하십니다 축하하세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순관이 팀이죠 고미야 그리고 승관군 표정양 표정양까지 세 명 그리고 이제 성민이 팀 우리 가희 양 그리고 신혜 양이죠 네 그리고 우리 지윤이 안무 팀 다 모였고요 그리고 순현이 안무 팀까지 다 모였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세븐틴 음악 친구 네 첫 번째 프로그램 블라인드 오디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? 누구신가요? 진천에서 온 14살 신동진이라고 합니다 신동진이라고 합니다 신동진은 뭐라고 하면 해요 알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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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이제 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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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작 진작 네 지문군 안무 팀 그죠? 네 네 정하는 중인가요? 네 네 지금 팀 여자 두 분이시죠? 네 네 팀명은 정했어요? 네 네 정했습니다 팀명도 정했고 저희 고호도 정했고 별 문제 없죠?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현동 팀입니다 고호 신현동 팀 네 네 와 여자 두 분이시네요 네 우리 홍혜정 두 분과 산혜 다섯 명 자 어떤 조화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? 지금 이제 팀명은 정해줘 몰라 네 전자를 노래도 이제 한국은 거의 정한 상태고 네 두 번째 곡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아 아 뭐야 이상해 잘 들려답니다 전자 송도 엮었어 잘 없어요 네 어 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여러분 여러분 There 있어요 성원 안녕하세요 내가 써볼래? 이쪽으로 여기 아까 내가 말한 그 pm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 남자를 간다고 가사를 쓴다보다는 저희 팀은 진경이의 남자들입니다 네 팀명은 진경이의 남자들입니다 저희 팀 팀 이름은 전자레인 팀입니다 전자레인 팀입니다 하나 둘 셋 다 돌려버려 다 돌려버려 팀 보는 팀 보는 하나 둘 셋 럭키 세븐 하나 둘 셋 잭슨 세븐 잭슨 세븐과 럭키 세븐 오 뭔가요 이거 아 이게 저 이걸 베기지 않았나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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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열심히 찾기 댄스에 하나 둘 셋 세븐 세븐 화이팅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삼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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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나는 생각 시작 진짜 진해! 가만히 잘해요 아 waste you up name 너도 꼭 손에 닿았으면 그래 그저 남겨둔 내가 Punta 2. 2. 근데 좀 빨라요! 팍 팍 팍 팍! 여기 손 안 부러치게 좀 해서 자리를 한 다음에 이대로 이대로 1. 그럼 여기다가 진정의 파트를 진정의 파트를 부딪힌 한 번 실행 네. 너무 싫어하니 와도자 내로 미워하는 겨울 두 번 번은 워크로를 죽어 두 번은 워크로를 죽어 두 번은 워크로를 죽어 두 번은 워크로를 죽어 여긴 어떻게 해? 피어들이 예뻐요 피어들이 죽었다고 여기만 해 한 번 해보면 안되면 여기만 하시든지 거기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많이 하시나요? 한 번 더 많이 하시나요? 한 번 더 많이 하시나요?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세븐틴 대표로 각오와 저희 세븐틴은요 우리 음악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사이좋게 정말 열심히 8주동안 멋있는 무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외치면 라잇 세븐틴 하나 둘 셋 라잇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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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 칼 UK 아멘